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홍춘욱 박사님이 지으신 돈의 흐름을 읽는 눈,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입니다. 이 책은 포르체 출판사에서 나왔구요. 이 책이 계속 베스트셀러에 랭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읽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히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홍춘욱 박사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여러 번의 베스트셀러를 내신 저자이기도 하시면서 다양한 방송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목차를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주식, 환율,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으셔도 좋을 듯한 책입니다. 저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구요. 제가 여기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세 부분을 읽어볼텐데요. 첫째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의 장기 투자하면 대박날까? 정말 궁금하죠. 그 다음에 달러 자산 투자를 위한 액션 플랜. 이 방법을 통해서 홍춘욱 박사님이 재테크에 성공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불황의 신호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잘 알아가셔도 이번 영상을 본전을 뽑으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왜 불황의 신호탄인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의 장기 투자하면 대박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의 장기 투자하면 대박날까? 한국 주식시장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주식투자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다룬 이야기를 한국 주식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책직 효과 덕분에 수출 전망이 개선되는 호환 국면에는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기계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을 반대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식을 고를 때 고민할 필요가 뭐 있나? 삼성전자만 사서 묻어두면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세계에서 고민이 필요 없다는 말이 들릴 때가 항상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의 우량주에 집중 투자를 해놓으면 10년이 지나서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에 비춰볼 때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예컨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5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톱10 종목에 투자했다면 지금 이 주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답하자면 2015년 톱10 종목에 단 5개의 종목만 지금 톱10의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반면에 당시 톱10 종목이었던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미스 삼성생명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계를 14년 전인 2007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톱10 종목 중에 현재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단 2개의 종목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와 신앙금융지주 등 8개의 종목은 예전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경쟁과 변화 때문입니다. 예전의 우량주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자에 밀려 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도 목격했듯이 세상이 변하면서 인터넷이나 게임, 2차전지 등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 한두 종목을 매집한 다음 잊어버리고 묻어두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2007년의 상황만 살펴봐도 삼성전자의 한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회사 주가는 왜 이럴까요? 2007년은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현대 중국어입니다. OCI로 대변되는 중공원 및 태양광산업의 주도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보유종목의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왜 삼성전자같이 흘러간 기업에 투자하세요? 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2017년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해 그간의 부진을 극복했고 코로나 쇼크에서 회복된 2020년에는 이른바 10만 전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태된 우량기업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에 10만 전자를 맞이한 다음에 바로 또 조정이 들어왔죠. 반도체 사이클이 또 꺾인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3장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한국 주식시장은 수출의 영향력이 너무 큰데다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이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기에 굉장히 변동폭이 큰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 두 차례나 매우 긴 침체 국명을 보낸 적이 있을 정도로 주도주가 시시각각 바뀌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종목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추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며 누군가의 조언은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분석을 잘 했더라도 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수급 여건이 바뀔 때는 예측이 빗나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 그 자체는 찬성하지만 투자의 대상 지역을 한국에 한정하기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보기를 권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회사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긴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사고 이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나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 상태의 사이클을 타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불안과 호황을 타는 경기순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 엄청난 자본을 또 투입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장 믿을 만한 주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달러 자산 투자를 위한 액션 플랜입니다. 이게 저자가 재테크에 성공한 방법인데요. 저도 최근에 해외 주식을 하면서 환율의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례 없는 주식 투자 열기 속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18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2008년이나 2020년처럼 경기 불황이 닥치면 미국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 코스피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54.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융위기 때 미국 S&P500 지수의 하락률은 56.8%였습니다. 물론 이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기에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률이 굉장히 컸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비해 주식시장의 등락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금융위기가 닥칠 때는 미국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2020년 봄에 발생한 코로나 쇼크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쇼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20년의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미국 S&P500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34%에 이릅니다. 단 한 달 만에 이 정도까지 하락했으니 얼마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초에 한국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은 35.7%로 미국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채찍 효과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지출이 조금만 유측되어도 채찍, 즉 공급 사슬망의 끝에 위치한 기업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이때 채찍의 끝부분에 위치한 한국보다 채찍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는 절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자산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봉 실수령액이 약 5천만원인 35세 맞벌이 부부의 예를 들어 투자 행동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만큼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연 1,5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고 연 1%의 수익을 보장하는 예금상품에 복리투자한다면 20년 뒤에 3억 3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저축원금이 3억이므로 단 10%가 불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처참한 결과죠. 가정을 달리해서 매년 달러로 저축하다가 5년쯤 찾아오는 금융위기 때 원화로 환전한다고 해봅시다. 즉 달러 외화예금에 가입해 연 1%의 수익을 올리다 5년에 한번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30%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2021년 2024년에는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2025년에 잠깐 1,300원이 되는 시기죠. 이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식을 활용해 환율이 급등할 때 원화로 환전의 차익을 실현한 후 환율이 1,000원으로 복귀하면 달러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0년을 운영하면 3억원의 원금이 6억 4천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이는 5년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때마다 환차익을 얻었다는 가정에서 획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비현실적입니다. 5년마다 칼같이 환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금융위기 때 원화를 매입하면서 1%의 이자를 제공하는 은행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따라서 5년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만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대신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해 30%의 이익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년 동안 두 번만 실행해서 투자해도 총 투자금이 7억 1천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위 맞벌이 부부를 위한 투자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저축액이 1원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러 자산에 투자했다가 원화로 갈아타는 이른바 스위칭 전략을 시행하면 투자 원금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게다가 중잣돈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혹은 매년 저축액을 더 늘렸다면 투자 성과는 더욱 크게 불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위칭 전략을 활용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 시기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5년 또는 10년에 한 번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원화로 투자하면 성과를 올리는 순간 꿈꿔왔던 대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환차익이 극대화되고 한국 자산이 값싸게 거래될 때가 은퇴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략이 딱 듣기에는 상당히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위기 때 한국에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거죠. 이게 자산의 일부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근데 좀 가정이 있잖아요. 일단은 5년이나 10년마다 위기가 오고 지금 이거는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그게 위기인지 알지. 그 위기일 당시에는 이게 위기인지를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폭락을 할 때는 이게 계속 폭락을 할 건지 아니면 반등을 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다들 자산을 빼서 달러를 사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범한 사람이 적용하기 힘든 가정이 있긴 하지만 환율이 급등할 때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분할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면 좋은 전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러 자산에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시간에 이것만 알아가셔도 충분히 본전을 뽑는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불황은 신호탄 제가 이 내용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요. 지금은 유튜브를 접으셨지만 되게 유명한 유튜버분이 2019년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었거든요. 그때 서서히 자기 자산을 금으로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코로나 사태가 불황을 촉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로 주가가 폭락할 때 이제 금을 다시 달러로 바꾸셔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의 20억대 자산에서 100억대 자산가로 1년 정도 만에 자산을 불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면 나도 그런 식으로 자산을 운영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계셔서 이거는 꼭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에 대해 살펴볼 때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여기서는 경기 방향을 예측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는 핵심 지표인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채권을 사례로 설명할 때 만기가 아주 긴 채권만 주로 다루었지만 채권 시장에는 다양한 만기를 보유한 채권이 존재합니다. 3개월 만기 채권이 있는가 하면 30년 만기 채권도 종종 발행되어 거래되곤 합니다. 이 같은 채권은 정부가 발행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의 경우 금리는 다르게 거래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2.2%인데 비해 3개월 만기 국채금리는 0.5%에 거래되곤 합니다. 이처럼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높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기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대체로 높게 형성되지만 10년에 한 번 꼴로 반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즉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보다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불황이 시작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위기 요인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 대출 부실화 위험,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채권 펀드 매니저의 전망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10년 또는 100년 이상에 이르는 채권을 개인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에 장기 채권은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 등 기간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합니다. 이 기간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는 자신의 투자 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앞에서 살펴본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새로 발행된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는 날에는 투자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닥에 장기 채권 투자자들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매우 예민합니다. 한마디로 장기 채권 투자자들은 경제의 보초병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투자 전문가가 보기에 미래 전망이 극히 어둡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앞으로 이자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전에 발행된 고금리 장기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컨대 100년 만기 채권, B의 이자율이 5%인데 내년에 발행될 100년 만기 채권 C가 2.5%의 이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당장 B채권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B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경제 전망이 어두울 때는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기존에 발행된 장기 채권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한편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 A 가격은 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예를 들어 한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를 정책 금리라고 합니다. 1년에 8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 금리가 바로 단기 채권 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만기를 가진 국채 금리도 정책 금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은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재 정책 금리가 유지되면 곧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중이었는데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계속 실시되었습니다. 2018년 초에는 1.5%였던 정책 금리가 그의 연말에는 2.2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보기에 미국 경제가 너무 과열되어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금리 인상이 거듭됨에 따라 주식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도 불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장기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3%의 이자율을 주는 30년 만기 채권은 호황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불황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까지 내려가며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코로나 불황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이 그만큼 안 좋아진 상황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불황을 촉발하는 방화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장을 정리하자면 만장일치의 분위기가 형성되며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해지고 규제 완화에 힘입어 과도한 대출이 벌어지며 전쟁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비관론이 높아질 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나타날 때는 환율이 급등하고 수출 전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자주 관측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 1에서 2년이 지나야 불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정책금리가 인상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갈 때 대체로 만장일치의 분위기가 조성되기에 미래 경기 전망이 어둡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또 무시당하곤 합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는 점진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 등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때는 불황의 공포가 완화될 것이므로 이때는 점진적으로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지막에 얘기한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가 지수도 엄청 올랐고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올랐잖아요. 하지만 큰 위기가 올 때는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위기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2019년에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주식 관련 책을 이야기하면서 읽었던 게 위기가 오기는 오지만 위기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였거든요. 대출 부실화로 은행이 파산하면서 위기가 촉발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들을 보면 앞으로의 위기는 그런 위기는 절대 안 오고 우리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위기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올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리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 테이퍼링을 할 거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 그런 거는 위기가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위기는 또다시 만약 온다면 우리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그때 또 나름대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번에는 홍춘욱 박사님이 지으신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을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지, 환율 등 아주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